방구선 뮤지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최초의 모니터 스피커 리뷰입니다. 사실 저희가 모니터 스피커 리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모니터 스피커를 우리가 들어봤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 다시 마이킹을 해봤자 마이킹을 한 거에서 왜곡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모니터링을 하느냐에 그게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접근이 안 돼요. 접근도 안 되고 의미가 안 돼서 사실 모니터 스피커는 리뷰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저희가 버즈비에서 KRK 제품을 처음으로 취급하게 됐고 이게 포인트예요. 이번 세대로 오면서 많이 바뀌었다. 이 부분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모니터 스피커를 실질적으로 청음하는 것들은 당연히 시도하지 않을 거고요. 저희는 이미 청음용 모니터 스피커로 모니터를 완료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느낀 것들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특장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그냥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스피커를 가지고 나왔고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롯킷 5 멋있게 생겼죠. 이 KRK는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뮤지션들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5세대까지 온 건데 KRK의 그 어떤 옛날부터 얘기된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 저음이 강하다. 그렇죠. 라는 게 KRK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특징이었는데 저도 이제 뭐 스튜디오나 아니면 작업실에서 KRK를 쓰는 친구들을 봤는데 그 친구들의 KRK를 쓰는 목적은 그 저음의 어떤 댐핑감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사운드들을 작업하면서 모니터할 때 되게 그 기분이 더 좋게 나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썼냐면 그 힙합, R&B, 흑인음악 이런 쪽의 장르에 좀 특화되어 있었던 그런 모니터 스피커였습니다. 이 KRK가 저음부가 풍성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장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픽을 한 게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요. 이 모니터 스피커라는 게 저음부가 풍성하게 모니터가 된다라는 건 내가 저음을 좀 적당히 찍어도 저음이 잘 나오니까 내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의 최대의 어떤 그 덕목은 플랫함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는데 이 플랫한 모니터 스피커가 주는 딱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기분이 안 나요. 재미가 없죠. 기분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어떤 청취용 스피커랑 모니터용 스피커 이게 이제 아직까지 음악을 업으로 하지 않으시거나 음악을 처음으로 이제 뭔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모니터 스피커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래 듣던 EQ 막 만진 그런 청취용 헤드폰이나 스피커들보다 사운드가 안 좋게 들린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건 내가 청취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즈가 되어 있는 EQ 대역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장 플랫하게 듣고 어떤 청취 환경에서 가서 들어도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표준을 잡아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커스텀되어 있는 EQ를 빼고 플랫하게 들었을 때 당황을 하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이 음악의 맨 얼굴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플랫함에 대한 이해들을 처음에 못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기분이 중요하잖아요 힙합은 킥 딱 찍고 킥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느낌을 내는 데는 오히려 KRK가 더 특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제가 얘기한 이 플랫함의 어떤 리스크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장르들까지 다 퍼지지는 않았던 게 바로 KRK예요. 근데 1, 2, 3세대까지의 특징이 그러겠고 4세대가 되면서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 플랫함 제가 얘기했던 이 모니터 스피커로서의 덕목을 갖추는데 더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그래서 4세대 때 사운드가 일단 좀 더 모니터 스피커라는 역할에 맞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세대 때 뭐가 생겼냐? 여기 뒤쪽에 LCD 모니터가 생겼어요. 저희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뒤쪽에 스피커에서 EQ 같은 거 만질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디지털이기 때문에 EQ를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노브 만져가지고 뭔가 양쪽이 같을까 다를까 막 막 이러면서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세팅값을 여러분들이 디지털로 정확하게 커스터마이즈를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플랫한 그 장점 모니터 스피커로서의 장점 이외에도 원래 KRK가 가지고 있었던 기분을 내는 역할로서의 기능도 다 살려놨기 때문에 오히려 KRK가 굉장히 다재다능한 모니터 스피커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은총씨는 지금 모니터 스피커 뭐 쓰고 계세요? 저는 이제 집에서 쓰는 거는 제네릭 2030 음 그렇군요. 맞을 거예요. 아마 2030 뭐 맞을 거고 그 작업실에 있는 거는 암피온 쓰고 있습니다. 암피온 쓰고 계시는군요. 저는 이제 제네릭의 1031A 그 거의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그 사각형. 그게 이제 우드가 있고 우드 재질이 아닌 게 있는데 우드 아닌 재질로 연번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중고가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수요가 많은 스피커이기도 하고 검증에 검증을 거듭한 스피커. 사실 녹음실에 가면 가장 높은 확률로 보는 스피커가 1031A이기도 해요. 그렇죠. 녹음실 갔을 때 그 형님 제품이랑 그리고 이제 아마 NS10 이제 뭐 사실 그거는 장식용이죠. 네 맞아요. 그걸로 뭐 모니터를 하진 않고 대부분 오래된 스튜디오에서는 그냥 의미로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스튜디오 가면은 장르별로 좀 달라지죠. 맞아요. 대어프도 많이 보이고요. 네. 뭐 그리고 ATM ATC 가지고 있는 ATM은 돈을 뽑죠. ATC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모니터 스피커 설명 드리기 전에 아까 이누 형이 말했던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희가 뭘 쓰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 제가 쓰는 것도 그렇고 형이 쓰는 것도 그렇고 제 거는 이제 특히나 더 플랫하거든요. 뭐 거의 뭐 이제 저음 같은 거는 뭐 기분 좋게 들리지도 않고 어 완전 완전 플랫하게 나오는 거 약간 대명사 같은 이제 그 앰프라서 그리고 형이 쓰는 것도 보면은 거기에서도 이제 기분 좋은 저음도 있고 원래 제네릭이 예쁘게 나는 걸로 유명한데 근데 그래도 한때 모든 스튜디오에 표준이 되었었던 맞아요. 모니터 스피커죠. 2031A 는 이렇게 나오죠. 넓고 꽉 꽉 꽉 사운드에 맞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모니터 스피커를 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을 했을 때 그래도 뭐 이렇게 뭐가 되게 확 뭐 강조돼 가지고 뭐 딴 데 들었을 때 왜 이렇게 나지? 라던가 아니면 이거 왜 이렇게 비지? 라는 확률을 좀 적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니터 스피커를 구매했을 때 만약에 되게 고가의 제품이 아니거나 특성 있는 제품이라면 하나 팁을 드린다면 만약에 이제 뭐 아까 KRK 예를 들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 스피커가 좀 저음이 좀 약간 강하다. 그러면은 그걸로 작업을 하시다가 다른 비슷한 장르의 음악을 틀어 보세요. 어차피 그 모니터 스피커로 들으니까 그러면은 어? 별로 안 과하네? 여기는 베이스가 이 정도로 안 나와 내 모니터 스피커로 듣는데도 과하지 않네? 라던가 어? 여기 하이가 더 잘 들리는데 나는 생각보다 너무 안 들리게 해 놨었네? 이런 기준점을 자기 스피커로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믹스 마스터링 돼서 이미 나와 있는 굉장히 좋은 음질 근데 무조건 최대한 고음질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128MP3 이런 걸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네. 웬만하면은 4824 웨이브로 들으시면 좋고요. 네. 그렇죠. 그걸로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작업한 것과 지금 물론 마스터링이 돼 있는 거랑 이 레벨 차이는 나겠으나 EQ 대역이 어느 정도로 나는지 그 정도는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훈련이 된다면은 본인의 모니터 스피커가 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맞아요. 아까 형님 말씀하셨고 뒤에서 이제 그래픽을 보면서 EQ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실패할 확률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기능들 갖고 있는데요.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라켓5 GR RP5 G5 네. 한조에 60만원이네요. 59만 8천원 가격은 저렴합니다. 좋죠. 네. 지금 보면은 3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믹스 모드, 크레이트 모드, 포커스 모드 이게 사실은 되게 확 가는 저는 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믹스 모드가 플랫한 청음 환경을 지원하는 보이싱 이게 우리한테 모니터 스피커로 가장 중요한 피규어 기능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크레이트 모드 아까 얘기했었던 작곡 프로듀싱 및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작업 환경. 이게 제가 얘기했던 그 기분이라는 부분이에요. 킥을 찍었을 때 빡빡 오는 이 느낌에서 힙합이나 흑인 음악이나 이런 것들 기분을 내면서 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도 일부러 막 편곡이 잘 안될 때 볼륨 확 키워놓고 피아노 딱 때리면 그냥 확 올 때 나오는 음악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기분으로 하는 음악들 그걸 할 때 쓸 수 있는 기존의 KRK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크레이트 모드 그리고 포커스 모드는 보컬 및 미드 음역 때 악기의 모니터링 이제 보컬 듣고 할 때 이제 처음에 트랙 메이킹 할 때는 크레이트 모드로 하고 나중에 이제 보컬 쌓고 미들 대역을 채워주는 기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주할 때는 포커스 모드로 해놓고 마지막에 정리한 걸 들을 때 믹스 모드로 하고 믹스 모드로 하고 그럼 기분과 어떤 내 작업의 용이성과 마지막에 플랫한 그냥 기본 덕목까지 다 갖춰 가면서 그 과정을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맞아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뒤쪽에 LCD 보이시죠. 이 라켓 이전 세대의 명성을 계승하며 DSP를 더욱 진화한 형태로 여기다가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 뒤쪽에 제너레이션 5 모델로 새롭게 돌아오는 라켓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25가지에 달하는 EQ 그리고 DSP 모드가 제공하는 보이싱 모드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모니터 세트가 필요 없이 KRK 한 대로 다 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은 가성비 영역이 쭉쭉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네 방금 말씀드렸던 보이싱 모드 그리고 여기 EQ EQ를 스튜디오 음향 조건에 맞춰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렇게 바로 크리에이트 포커스 믹스 확연히 크리에이트는 기분 좋게 저음 고음 빡 올리고 포커스 모드는 보컬 딱 듣고 믹스는 플랫하게 듣고 이게 진짜 엄청난 저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리고 리미터 기반의 커스텀 클래스 D 파워 앰프 그리고 우퍼 캐블러 우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릴 페이스플레이트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네. 방진 매트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약간 뭐 스피커를 살짝 틸트해서 내 귀에 맞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5인치를 산다는 건 작업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니까 굳이 뭐 모니터 스피커 스탠드 따로 안 쓰시고 요 정도로 귀높이에 맞추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런 사양 비교 5인치, 7인치, 8인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방 크기에 맞춰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쨌든 가격대가 저는 초심자들이 접근해도 좋고 왜냐하면 이게 기능이 많으니까 저는 물론 50만원대 싸다면 싸고 약간 좀 가격이 나간다면 나갈 수 있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여기 이제 동급에 비교할 만한 모니터 스피커들과 이렇게 비교를 한 표가 있으니까 우퍼, 트위터 그리고 요런 모델들 이런 세 가지 모델들을 제공하는 거는 요거 진짜 정말 강력한 기능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인치, 7인치, 8인치 각각의 사양들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중음역과 고음역이 부족했던 게 아니고 예전에 그 저음이 좀 튀었던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선입견을 갖게 되는 브랜드가 KRK였는데 4세대, 5세대로 오면서 이제 그런 선입견들을 많이 불식시키고 입소문이 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좀 전문적으로 시작해 보시고 싶은 분들한테 라킷5가 오히려 저는 예전에 듣던 청취용 음악에서 제작하는 음악으로 바뀌는 거를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원래 듣던 거에서 모니터 플랫으로 한 번에 갈 때 느껴지는 그 위화감을 여러가지 모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맞아 들을 땐 이렇게 작업할 땐 이렇게 그리고 모니터 할 땐 이렇게 라는 걸로 공부를 하면서 감을 잡기에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진 스피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모니터 스피커를 스피커 사운드 하나도 안 듣고 리뷰를 하는 게 참 뭐랄까 저희한테 있어서도 쉽지 않은 리뷰이기는 한데 어차피 이걸 들려드리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유튜브에서 다른 데서 사운드 모니터 하는 걸 찾아 보시더라도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스피커 환경에 따라 또 너무나 다른 소리가 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어차피 아이폰으로 듣거나 텔레비전으로 보거나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로 보고 있는데 컴퓨터가 만약에 형님이랑 똑같은 뭐 제 내력이다.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여러 가지 동급의 스피커들을 비교해서 유튜브로 들으면 거기서 나오는 차이들 차라리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능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모니터 스피커는 이제 직접 들을 기회가 있으면은 청음 환경이 갖춰진 곳에서 듣고 구매를 고민하시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라켓5는 좀 뭐랄까 어쨌든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거니까 저음이 많고 뭐 이런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의 음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가격대에서 최고의 옵션들을 제공하는 스피커 세트라는 거에는 뭐 확실한 어떤 좀 이제 확신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저희가 이제 모니터 스피커는 저희의 경험과 그리고 새로 나온 사양들을 위주로 이런 식으로 말로 풀어내는 리뷰로 가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넥탐의 첫 번째 모니터 스피커 리뷰는 락킷5 였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스피커가 나오면 이렇게 정리 정돈해서 저희의 의견을 곁들여서 보내드리는 시간 가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방구석 뮤지션을 양상합니다. 다음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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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도